스키리 스타리드 들어줘요 아직 안 도스 왔다 왔다 오세요 오세요 들어와 5세요 짱 신기해 벌써 만 분이 들어오셨는데 인사 한번 해볼까요 1 2 3 안녕하세요 은소원 입니다 한명씩 인사도 해야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김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안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김민주입니다 아까도 한강에서 뵀지만 또 보고싶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민묻해요 바로 들어왔어요 와 많이 들어오셨네요 매일 두번씩 하자 되게 하고싶어요 낮에 한번 저녁에 한번 아 너무 좋아요 다들 추석을 잘 보내고 계신지 안피곤해요? 전혀 안피곤해요 전혀 안피곤해요 이렇게 저희는 자주 찾아뵈면 찾아뵐수록 좋죠 너무 좋죠 재밌어요 여기 딱 있네요 저희가 오늘 놀이공원 갔다 왔잖아요 저희가 요즘 연습에 매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무처럼 휴가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놀이공원을 갔다 왔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저희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말 재미있어요 롤러코스터를 탔었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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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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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너무 깜짝거리고 간다고 엄청 전날부터 엄청 엄청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드디어 제가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멤버들이랑 타게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맞아요 아 진짜 근데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탄 것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 거기 가서 좀비 친구들을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오늘 할로윈 시즌이었죠 맞아요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셨죠 연기를 너무 잘하셨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좀비 퍼포먼스가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오래 기다렸는데도 그 오래 기다린게 좀 후회가 안될 만큼 진짜 재미있었던 곡 저희도 나중에 좀비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아 갑자기 하자 보여주세요 아까 엄청 감탄했잖아요 저희 보고 무슨 노래 빰 빰 빰 이런거 아 민춘 민춘이 이상해 이런게 그럼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빰 단체의 좀비댄스 오케이 5 6 7 4 뭐 이런 이런 퍼포먼스를 봤어요 아 오늘따라 민주언니가 갑자기 하이 텐션이 너무 너무 행복해요 어 여기 누가 제일 겁이 많았어요 라고 아 또 저희가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에 이제 예나 언니랑 채원언니랑 저랑 유진이랑 이렇게 넷이서 갔는데 처음에는 다들 뭐 내가 놀이기를 제일 잘 탄다 부터 시작해서 나는 겁이 뭐 하나도 없다 뭐 이런거는 뭐 그냥 눈 감고 탄다 손들고 탄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롤러코스터 타기 1분 전 채원언니 갑자기 배 아프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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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랑 예나언니는 저랑 채원언니 보고 아 겁이 많으신 분들은 뒤쪽에 타시라고 하하하하 갑자기 앞에 타더니 드디어 롤러코스터가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꼭 손을 들자고 약속을 했어요 저희끼리 하하하하 근데 유진이랑 예나언니는 안 들고 제가 겁먹었던 멤버 민주랑 제가 손을 엄청 잘 들고 완전 재밌게 다 잘 탔어요 채원언니 갑자기 뭐죠? 저밖에 안 들었는데 아 왜요? 저 들었어요 못보신거에요 제가 뒤에서 다 봤다고요 여러분 다 이러고 있는거 봤다고요 무슨 소리에요 저 이렇게 들었어요 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한가지 고발할게 있다면 예나언니가 하이라이트 딱 떨어지려고 전문에 손잘을 잡고 있다가 하하하하 이렇게 무슨 어깨가 예나언니 목에 들어갔어 우리 살짝 문거 같애 막 갑자기 막 아 예나언니 아 예나언니는 겁이 좀 많은거 같아 어 거세 부리더니 채원언니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아유 무슨 소리야 받아요 아무도 못 봤어 저 손 들었어요 에이 에이 저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유 제가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해요 아 근데 여기에 또 사람 여기에 여기가 어디냐고 막 여쭤보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어디일까 여기 우리 숙소인가? 어디일까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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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봐볼까요? 팬 여러분들께 여기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여기가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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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네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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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숙소에요 연습실 화장실 화장실 이거 어디다 과연 어디일까요? 숙소 많은 분들이 숙소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하나 둘 셋 유진이네 집입니다 유진이네 집입니다 유진이네 집이자 유진이네 방 저희 방인데 저희가 오늘 너무 급하게 여러분들이 보고싶어가지고 달려오다 보니까 아직 제 방이 준비가 안되서 제 방이 부끄러운가봐요 공개하기는 이르니까 다음 기회를 좀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아까 한강에서 조금만 기다려 이거 하고싶다고 했는데 언니들이 못들어졌잖아요 지금 한번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하늘에서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한번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조금만 기다려 죄송해요 하나 둘 셋 조금만 기다려 근데 또 지금 유진이네 방 와서 너무 귀여운걸 봤는데 이거 팬분들이랑 공유하고싶은데 공유해도 될까요? 너무 보여드리고싶은데 진짜 이건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 귀여운거만 딱 골라서 보여주세요 제일 귀여운거 두개 한개 여러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모두 공개해야 되지? 지금 저희가 아까 민주언니가 미리 봤는데 사진도 있고 일기도 있는데 그중에 뭐를 먼저 읽어드려야 좋아하실까 과연 과연 제가 유진이 어릴 적 사진과 어릴 적 때 쓴 드림일기를 살짝 보여드릴까? 진짜 귀여워요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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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안유진 과거 파헤치기 여기서 이제 사진부터 하고 일기 잠깐만 일기요 사진 앨범 유진이 마음속 사진 유진이 애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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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죠 당연히 사진 일기 사진 일기 사진 헐 벌써 귀여워 벌써 귀여워 잠깐 보이는 유진이의 귀여움 역시 그러면 채원언니가 좋아하는 사진 하나 민주언니가 좋아하는 사진 하나 이렇게 공개해 주면 어떨까요 마음속 기핑 마음속 기핑 마음속 기핑 사진부터 다 보여주시죠 이거 먼저 보여줄까요? 먼저 공개할까요? 네 아주 예쁜 사진이 등장을 했어요 너무 귀여워 잠깐만요 누가 흑역사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흔적이 너무 밝아서 그렇지 진짜 어릴 때도 진짜 이 해맑은 웃음 유진이의 해맑은 웃음이 너무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한 번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아 지금과 사뭇 다른 뭐가 달라요 귀여워요 뭐가 달라요 너무 귀여워 이 사진 진짜 너무 귀여워 이 때가 사실 몇 살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앨범이 있었거든요 사실 좀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채꽃밥에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꽃봉아 엄마가 아빠가 손 찍어줄까 이랬다는 기억이 나네요 오랜만이에요 이 사진 와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또 제 마음속의 픽 사진은 딴따따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게 지금 유진이랑 엄청 진짜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좀 어렸을 때랑 제가 많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딱 무방생이 유진이가 보이시죠 지금? 딱 공부를 벌써부터 어릴 때부터 공부가 요즘 스티커 같은데요 스티커 이게 공부죠 뭐 어릴 때는 스티커로 공부를 하니까 좋아요 좋아요 이때도 굉장히 막 동화책을 펼치면서 스티커요 패션 센스가 좀 남달랐네요 그쵸 역시 역시 좀 세련됐거든요 역시 역시 어릴때부터 세련된 옷차림입니다 이 사진을 팬분들께서 보시고 누가 꽃인지 모르겠다고 진짜 너무 귀엽네요 핀도 자세히 보니까 핀이 딸기 모양이네요 아 핀감이 이때부터 포인트네요 딸기 하니까 히토리 언니가 생각이 나네요 아 히토리 보고 싶네 보고 싶어요 일단 자 그럼 이제 그럼 대망의 민주 언니가 이걸 보면서 아주 뭐 대폭소를 했죠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우리 유진이 어떡하지 너무 귀여워 하 이 그림일기 초등학교 1학년 안유진 네 일단 이름부터 이름부터 그리고 이 일기에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자 약간 공개하겠습니다 유진의 일기 그림바 작작을 작작을 2010년 8월 22일 2010년이면 일요일 제가 10살 때였는데요 8살 8살 11살 11살 와 다 초등학생들이네요 제가 이 일기를 보면서 자 일단 그림 여기 공개해드리고요 제가 킬링 파트를 살짝 읽어드릴게요 일요일에 영화 토이스토리 3를 봤다 그 영화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장면은 원숭이가 장난감 인형에게 당하는 모습이었다 토이스토리 3는 정말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것 같았다 팝콘이랑 콜라를 먹는 듯 정신이 팔려서 잘 못 봤다 내가 나중에 크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 거다 와 어릴 적 꿈에서 영화를 만드는 유진이가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나름 글씨 잘 썼어요 지금보다 잘 쓰는 것 같은데 지금보다 잘 쓰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또박또박 나름 잘 쓰면 진짜 잘 썼네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있는데 너무 보면서 너무 귀여웠던 건 유진이의 작심삼의 작심삼의 이게 딱 세 장이 있었고요 ку ya 그리고 자세히 보면 꿈이 매일 바뀌더라고요 là 꿈이асть Она이에요 무작상 그 초등학교 1기의 마무리는 나도 누구처럼 납heit 마 이런 어 라는 그러면 제가 오늘 그림일기도 공개하고 사진도 공개했는데 좀 어렸을 때의 유진이와 지금의 유진이와 다른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유진 씨는? 유진 씨? 유진 씨는 어릴 적부터 열정이 막 넘쳐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어릴 적부터 일기를 쓰는 매 날마다 더 큰 꿈으로 점점 발전하는 열정 칭찬해 유진이 칭찬해? 유진이 칭찬해 오케이 그러면 민주 언니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평소에 유진이 밝은 에너지랑 항상 언제나 열정적인 모습을 제가 참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친구였구나 그래서 정말 역시 이런 친구가 참 저랑 같은 멤버라니 너무 행복하고요 갑자기 한 번을 들었다 소감 발표해 소감 발표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넘친 열정을 잃지 않고 꿈을 잘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유진이를 지켜봐 주세요 유진이의 성장 방송인가요? 너무 귀엽네요 아 근데 잠깐만 언니 칭찬이 지금 영혼이 없다고 볼 리가 없는데 민주야 거짓말 말고 아니에요 유진이 얼마나 좋았네요 와 민주의 사회생활? 우와 뭐야 뭐야 없는 댓글을 읽으세요 오늘 언니가 물 흐르는 듯한 방송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고 박수 한 번 쳐 볼까요? 아 요즘 날이 갈수록 우리 민주 언니가 방송 진행에 욕심을 보인다는 그런 소문이 들고 있어요 요즘 민주로 자꾸 말을 할 때 고발할 게 있습니다 오랜만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민주씨가 생각하는 뭘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음 뭐랄까 갑자기 갑자기 뭐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언제요 진짜 질문만 답하는 시간에 갑자기 아니 무슨 커피 광고처럼 뭐랄까 한 잔의 여유?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근데 시리즈가 하나 더 있어요 민주씨에게 뭐 유진이랑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니 이건 손가락은 뭔데요? 아니 이건 아니야 근데 그 상황이 좀 어울렸어요 그 인터뷰 하시던 분은 웃지 못했는데 처음 웃지 못하셨는데 제가 웃자마자 바로 빵 터지셨어요 민주씨 그게 뭐예요? 사실 제가 인터뷰도 많이 해본 적이 없고 이제 좀 이런 게 모두 서툴다 보니까 이제 말문이 막힐 때가 좀 많아요 근데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말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글쎄요 뭐 뭐랄까 흔혹한지가 아니었고요 그냥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뭐 이런 정도 글쎄요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천상연예인이라고 천상연예인 아주 천상연예인이에요 하지마세요 천상연예인 민주씨 그럼 한번 댓글을 좀 더 읽어보고 싶어요 아 오늘 저희가 같이 이 V LIVE 끝나고도 더 있을 거냐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같이 자일 거냐 화절 아파트 이런 이런 다양한 질문들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처럼 유진이 집에 놀러 왔으니까 좀만 더 놀다 가고 싶네요 뭐 하면서 도실 건데? 유진이가 또 이제 요리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유진이 집에 놀러 왔으니까 손님을 이제 요리해주면서 또 반겨주는 제가 그러면 언니들을 위해서 야채 정식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야채 정식 당근과 뭐 오이, 양배추, 양상추를 이게 쌓아 먹는 거죠 뭐 구우지 언니가 원하시면 쌈무까지도 이렇게 제가 어떻게 구해볼텐데 갈까요 언니? 그게 뭐 쌍물, 당근, 오이 쏙쏙쏙쏙 언니야 그러면 언니와 좀 더 있을 것 같네요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이 애교 보고 싶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에 애교가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애교가 제 애교가 아니라 지금 유진이 집에 놀러온 만큼 채원 언니와 민주 언니 애교를 보고 싶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뭐 제가 사실 매번 브이라이브를 할 때마다 저의 애교를 되게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채원 언니부터 보여줘야 돼요 유진이 집에 왔으니까 유진이부터 응 언니의 숨겨왔던 애교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딱 채원 언니, 유진이, 민주 언니 라스트로 민주 언니가 과연 어떻게 이 프로 방송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프로 방송러가 자 그러면 딱 보여주시죠 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뭘 하려고요 아 별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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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뭔가 반응이 아 하나 둘 셋 좋아요 이거에요 자 유진이 이제 하나 둘 셋 우즈 우즈 귀여워 귀여워 라스트 여기 또 다른 모테 아이돌이 여기 또 계시죠 이 아이즈원에 모테 아이돌이 두명이나 있어서 어떤은 좋을까 너무 걱정인데 보여주세요 네 어 기대되는 되요 하나 둘 셋 애교를 애교를 보여주셔야죠 얼굴이 잘하는 거에요 애교를 보여주셔야죠 하나 둘 셋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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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많은 분들이 민준이 애교를 보고 좀 실망하신 게 아니라 물음표가? 물음표가 너무 많은데 물음표가? 물음표? 물음표 이건 애교가 아니다 항상 똑같은 거 같은데? 아쉽네요 날이 갈수록 기회가 많으니까 애교를 더 많이 보여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고 애교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른 멤버들이랑도 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른 멤버들한테도 한번 시켜보고 누가 제일 잘할까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려보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면 저희가 슬슬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속상하실까요? 속상하실까요? 그래도 뭔가 오늘 아침에 한강부터 시작해서 놀이공원 놀이공원 갔다가 유진이 집까지 정말 알찬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알찬 하루였죠 진짜 멤버들이랑 같이 좋은데 놀러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없어서 처음 보내는 여유였는데 정말 행복하니 진짜 너무 가고 싶지 않은데 아 어떡하지 네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쉬운 마음을 담아 진짜 가고 싶지 않으니까 한 명 한 명 한 명씩 딱 오늘 소감과 VIP을 보시는 팬 여러분들께 뭐 안전한 추석을 보내라는 그런 의미에서 딱 멋있는 한마디 좋습니다 한마디씩 부탁드리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누구부터 하실래요? 네 하세요 네 아 하세요 아 저희가 모처럼 오늘 딱 휴가를 받아서 멤버들이랑 같이 놀러 가고 유진이네 집 부탁 처음으로 와보고 해서 진짜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또 오늘 또 브이앱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또 이렇게 다음에도 여러분들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언니 팬의 입장으로써 음 팬 여러분들이 잠 잘 주무실 수 있게 그런 좀 잠을 자는 그런 자장가처럼 한번 언니 예쁜 음색으로 한마디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많은 요청 있어요 지금 한마디만 해주세요 무슨 노래 음색요정 음색요정 한마디만 불러주세요 음색요정이요? 뭘 불러야 되지? 그렇게 부끄럽네 한번 그럼 준비를 하실동안 저희가 한 마디씩 해볼까요? 네 팬 여러분 이제 저희가 뭐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처럼 두 번 찾아올 수도 있고 세 번 한 번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많은 기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렇게 브이앱을 할 때마다 밖에 계실 수도 있고 밥을 드실 수도 있고 너무 힘든 상황이 오실 수도 있는데 항상 너무 많은 분들이 하트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정말 너무 많이 봐주시니까 저희는 일어나는 성화에 진짜 어떻게 보답을 드려도 될지 그런 걸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날이 갈수록 더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재밌는 재밌고 의미있는 재밌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아이전이 될테니깐요 저희 연습도 열심히 하고 휴식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휴식을 취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어 이렇게 저희가 어 아이즈원의 아이즈원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뵙고 첫 연휴를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아 이렇게 좋은 멤버들과 팬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 남은 연휴도 어 건강하고 가족분들과 어 함께 정말 행복하고 안전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언제 또 찾아올지 몰라요 몰라요 이거 우리 끄고나서 막 갑자기 막 몰라요 다 잊고 또 하나로 파티 잘 모르는 거니까 항상 긴장 긴장 지켜봐주세요 지켜봐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청완대가 준비했던 자장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 자라 우리 팬들 아 대박이야 아 그 와중에 목소리에서 꿀 떨어지네요 아 그러면 진짜 자장가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추석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자 하나 둘 셋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